3개짓æmdowns.com 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겁게 미얀마 뿅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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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오늘 또 여전히 힘이 없으십니다. 네, 여러분 EBS 초급 미얀마 강좌 담당하고 있는 박정식 교수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지난주까지 연습 많이 하셨죠? 제가 많이 읽으시라고 했거든요. 그래야 됩니다. 역시 방송 교재는 EBS 초급 미얀마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교재를 다운로드 안 하신 분들은 꼭 들어가셔서 다운로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우리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어요. EBS 라디오 공식 채널로 검색하시면 바로 미얀마 강좌가 보이는 라디오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격조사 용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격조사 마라는 것과 그 다음에 격조사 네 이 두 가지를 배우겠습니다. 이전에 격조사 두 가지를 배운 적이 있죠. 꼬랑 까, 목적격, 주어의 강조, 출발장소, 목적지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오늘은 동작이 일어난 장소 어디 어디에서 어디 어디에 이런 표현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누구누구와 함께 그런 표현들을 배우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우선 흠아를 볼까요? 흠아, 우리 음성을 배울 때 HM 배우셨죠? 그렇죠? 네. 저세아 해봐. 저번에 우리가 빌리다 할 때 HM 배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흠아, 메, 흠아, 레 하면 주문하다. 흠아, 레 하면 털렸다. 틀린다. 이렇게 되죠. 어쨌든 이 HM 소리 아주 잘. 그러니까 미얀마 잘하느냐 안하느냐 이런 거는 이런 소리들, 우리나라 말에 없는 이런 소리들 잘 낼 수 있으면 언어를 잘한 게 보이는 거죠. 흠아, 그렇죠? 바람이 입을 닫은 상태에서 HM을 코로 밀어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HM이 나올 때 입을 띄면 돼요. 흠아, 그렇죠? 흠아, 흠아, 흠아 이렇게 되는 거죠. 어쨌든 HM, 흠아를 발음할 때는 코를 깨끗이 비워둬야 됩니다. 감기에 걸리면 이런 소리가 안 나오죠. 그렇죠? 비공이, 비강이 부어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자, 격조사양법은 흠아를 볼게요. 자, 너, 사, 찌다에마, 사, 로우메, 사, 로우메, 사, 글을 가지고 일을 한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죠? 사, 편지도 되고 글도 되고. 그렇죠? 로우메, 미얀마의 표현은 우리하고 비슷한 것도 많지만 굉장히 좀 우리하고 좀 다른 표현도 많아요. 뭐, 글 가지고 일을 한다. 이러면 뭐 출판사? 일? 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죠? 사, 로우메, 공부하답니다. 그렇죠? 사, 로우메, 미얀마인들은 공부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렇죠? 자, 너, 사, 찌다이. 이 단어 참 재미있는 단어죠. 사, 글을 찌, 보는 따이, 건물. 그렇죠? 맞아요. 말씀, 명사, 동사, 명사. M, V, N 타입입니다. 명사, 동사, 명사로 이루어진 복합어죠.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까, 마, 뜨마. 차를 운전하는 사람. 그렇죠? 꽁띵, 까. 그렇죠? 짐을, 화물을 싣고 가는 차. 화물차. 그리고 우리 최근에 생긴 단어인데 원래 우리가 그냥 카트, 카트 하잖아요. 공항에서 왜 가방을 올리는. 그렇죠? 카트. 네, 카트. 그게 있기에 도대체 저 카트는 미얀마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걸 뭐라고 해야 했더니 레, 뚱, 레. 그렇죠? 레, 뚱, 레. 제가 깜빡 놀랐어요. 이 말을 만들어놨네. 손으로, 그렇죠? 레, 뚱, 밀다. 레는 수레잖아요. 손으로 미는 수레. 그렇죠? 우리나라 말은 한자를 안 쓰면은 그런 참 새로운 언어를 만들기 힘든데 안 그러면 풀어서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얀마는 풀어서 쓰는 그런 편이죠. 그래서 M, V, N 같은 타입이 많이 사용되는 거죠. 그래서 사, 찌, 다이. 그렇죠? 글을 보는 건물. 그렇죠? 도서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도서관에서 이렇게 되죠. 공부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예, 도서관에서. 그래서 흐마를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즈브에, 그렇죠? 즈브에, 모마. 테이블 위에. 바시들에. 뭐가 있어요? 바시들에. 뭐가 있어요? 있는 장소가 테이블 위죠. 그래서 즈브에, 모마. 위. 테이블 위에 뭐가 있습니까? 자, 이거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묘 박사님부터 쓰야. 저는 사지다이마 사롬에. 스브에보마 바시들에. 뺨 뺨 뺨. 저는 사지다이마 사롬에. 스브에보마 바시들에. 네, 좋습니다. 이번에 한이가 읽어볼게요. 네. 제 마 사지다이마 사롬에. 스브에보마 바시들에. 네. 이제 한이 발음은 즈브 하는 마찰음이 강력하게 나오죠. 우리 묘 박사님도 이제 점점 나이가 드시니까. 그렇죠? 이빨이 막 쐬는 거예요. 소리가. 그렇죠? 즈, 이게 마찰음이 일어나려면. 이빨이 온전히 해야 돼요. 그렇죠? 앞에 이빨도 좀 깨지고 이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나이 탓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한이가 발음이 정확한 것 같아요. 저는 나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렇죠? 매니까. 아직 하지 않은 거죠. 미래 사실. 스브에 테이블 보마 위입니다. 온 표면. 스브에 보마 바시들. 테이블 위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위에. 있는 장소입니다. 자, 그 다음에 흐마의 또 다른 용법은요. 이번에는 시간을 나타낼 때 씁니다. 거의 모든 걸 써요. 시각, 시간, 날짜, 요일. 그렇죠? 여러분, 한번 영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어에는 시간 표현이 도대체 몇 가지 전치사가 써요? 2시에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At 2 o'clock. 그렇죠? 1월에 이러려면. In January. 3월 22일에. On March 22. 그렇죠? On, at, in. 온갖 게 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시험에 나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In을 said and on을 써 틀리지. 그렇죠? 우리를 괴롭혔던 편이죠. 망할 놈의 영어. 이렇게 했죠. 그렇죠? 그러나 미얀마는 어떻다? 오로지 한 개. 저는 이런 게 마음에 들어요. 미얀마는. 그렇죠? 흐마 하나만 있으면 돼. 이것도 못 쓰면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떠나이마. 세시에. 나이. 나이 이 단어도 시간도 되고 시각도 되고요. 시계까지 됩니다. 시계까지. 그렇죠? Thank you so much. 제주와 나이. 그렇죠? 시계 고마워. 그렇죠? 떠나이마. 세시에. 에레드에. 뭐예요? 손님들이 야옥 때 도착했다. 그렇죠? 주와인 라마. 7월에. 그렇죠? 용어에서는 인을 쓰잖아요. 인 쥬라이. 그렇죠? 아까 세시에 하면 그런데 미얀마는 전부 흐마예요. 네. 몇 년에도 마찬가지고. 줄라이 라. 그렇죠? 줄라이 하는 것은 줄라이죠. 7월. 월. 월이 라입니다. 7월. 그렇죠? 7월에. 띠옥 비고. 중국에. 띠옥에. 갈 겁니다. 어? 중국에는 비에를 썼네요. 띠옥 비에. 띠옥 비에. 띠옥 비에. 띠옥 나이 몰라. 띠옥 말이죠. 띠옥 구. 띠옥 비에. 띠옥 말이죠. 어? 큰 나라라고 붙이는 겁니까? 우리는 소국이라서 안 떼고.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진짜? 이제 오늘부터는 꼬리아 삐라고 하겠어요. 무조건. 네. 그렇게 할게요. 무조건 꼬리아 하시면 안 돼요. 아니 또 여기 딱 붙이는 거 보니까 기분 나쁘네 이거. 그렇잖아요? 아. 이게 대국이다. 중국 정도 되니까. 일본 붙이고 우리 안 붙였으면 저 화날 뻔했어요. 난 미얀마 두 번 다시 안 가려고 했어요. 아니요. 그래서 뚜옥 비에. 나중에 뺄래요 이거. 뚜옥 구 이렇게 할래요. 뚜옥 구. 뚜옥 구. 또 다음에 중국에 갈래요. 7월에. 그렇게 해도 돼요. 그렇게 해도 된다 하시는데 그냥 예의상 하신 거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제가 워낙 화를 내니까. 자 한번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한의부터 읽어볼까요? 뚜옥 나이마. 뚜옥 나이마. 뚜옥 나이마. 에데르 위야오 데. 쥬라이마. 띠옥 비구 도아매. 예. 뚜옥 나이마. 뚜. 그냥 뚜옥 나이마 하는 게 아니고. 뚜옥이죠. 뚜옥. 그렇죠? 뚜옥 나이마. 그다음에 세야. 뚜옥 나이마. 에데르 위야오 데. 쥬라이마. 띠옥 비구 도아매. 그렇게 어려운 발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에데르 하는 것은 손님입니다. 게스트. 그렇죠? 에데르. 초대받은 사람. 그렇죠? 에데르. 이렇게 시간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다음에 격조사 뇌를 볼까요? 뇌도 역시 여러 용법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용법. A, M, B. A와 B. A 그리고 B. 이럴 때 씁니다. 그냥 영어에 엔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의 킹 디마 무시브. 그렇죠? 중 숟가락. 킹 포크. 그렇죠? 젓가락은? 찹스틱은? 뚜. 뚜가 원래 같다라는 뜻인데. 그렇죠? 젓가락 두 짝이 똑같아요. 꼬리아 친실에. 그래서 그거 똑같은 것 같아요. 젓가락 두 짝이. 그렇죠? 뚜. 아마 거기서 온 걸까요? 뚜. 중 숟가락. 중 또 몰라. 미얀마 룸이요. 중. 성. 인가. 이증가. 세세 동가. 중은 시브나? 시브나. 제가 미얀마인들이 옛날에 숟가락 썼냐고 물어봤는데. 중은 미얀마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수입한 것 같아요. 그렇죠? 중 네. 우리 한국은 옛날부터 숟가락 사용해서 밥을 먹을 때 쓰죠. 터미 사레카. 다배미 지발루미야 가루. 터미 사레카마 뚜 도메. 뚜 도메. 에라우저노루가 마짜이프. 레자브. 에리. 일본인들은 밥을 먹을 때는 젓가락으로 먹죠. 숟가락을 들고. 그렇죠? 그런 점이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중의 크기 포크를. 숟가락과 포크를 디마. 뭐 씹고. 포크가 이곳에 없습니다. 디마. 이곳에 없어요. 미얀마 내. 미얀마. 미얀마 하는 것은 눈이죠. 눈동자. 마우 유리고요. 그럼 뭐겠습니까? 안경이겠죠. 미얀마 내. 안경과 도지고 아줌마를 숙모를 압니다. 여러분이 좀 해석이 이상한지 알아요? 안경과 숙모를 압니다. 왜 숙모와 안경을 생뚱맞게 안다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때는 수반이죠. 수반. 그러니까 숙모가 안경을 끼고 있다. 이 표현을 내가지고 한 겁니다. 미얀마 내. 뭐예요? 안경을 쓴 숙모를 압니다. 부인을. 그렇죠? 부인. 레이디. 좀 나이가 좀 드시고 좀 약간 분위기가 있는 그런 부인들을 부르라면 마담이죠. 마담. 마담. 우리는 마담이 좀 다른 뜻으로 잘못 사용되는데 사실 좋은 말이에요. 마담이. 그렇죠? 그래서 도지고 그런 부인을 압니다. 이때 외롭겠습니다. 자, 내 용법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묘우 박사부터 읽어보시겠습니다. 손에 크인 디마 무시부 미얀마 내 도지고 띠데 띠데 띠 이빨 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번에는 하니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니가 타이밍을 맞춰주세요. 손에 크인 디마 무시부 미얀마 내 도지고 띠데 미얀마 내 도지고 띠데 도지고 로 하이 로 이런 비판이죠. 여러분들 지금 성조를 잘 기억하고 하십니까? 지금 성조는 저 어디 멀리 가가 계신 거 아니에요? 휴전선 너머로요. 그렇죠? 딱 정신 차려서 성조를 딱 그리시면서 해야 됩니다. 미얀마 내 도지고 띠데 그렇죠? 이렇게 조금 몇 번만 해보시면 금방 익혀져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이게 인간의 지식이죠. 자, 그 다음에 뇌는 이제 수단이나 도구로도 가능합니다. 뭘 타고 그렇죠? 뭐, 뭐, 로 뭐 이런 표현도 다 됩니다. 뇌 용법은 굉장히 많아요. 자, 우선 한번 볼까요? 그이데 그이데 여탄에 부강고 또하메 크이데 아까 에덴은 손님이었고 크이데 여행을 떠나는 사람 여행객들은 그렇죠? 기차로 여타 그렇죠? 여타 하는 것은 기차입니다. 이건 원래 산스크립트에 르타 그렇죠? 수레를 르타라고 했죠. 기차를 타고 버강고 버강 그 발음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냥 버강이 아니라 버강이죠. 버강 비 버강고 르타메 갈 겁니다. 버강은 우리 경주 같은 곳이죠. 미얀마 최초의 범하족 왕조가 세워졌던 아직도 불탑이 한 3,400기 정도가 남아있죠. 굉장히 멋있어요. 저는 그게 한 100번은 더 갔던 것 같아요. 30년 동안 하여튼 왜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멋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세요. 즈빵 르미오 뜨네 틈민사레 일본 사람들 르미오 우리 묘 박사님 묘가 이 묘자예요. 네. 맞습니다. 즈빵 르미오 일본인 그럼 우리 한국인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르미오가 사람이니까 코리아 르미오 그렇죠? 코리아 르미오 미얀마인 미얀마 르미오 미얀마 르미오 그렇죠? 띠요 르미오 띠요 르미오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르미오만 붙이면 인 사람 젓가락으로 밥을 먹습니다. 틈민 쌀 이거는 뭐 틈민 쌀에 밥을 먹었습니다. 이런 뜻도 되고요. 단정 아 틀림없이 일본인들 젓가락으로 먹는다. 사실 확실하다. 이럴 때도 쓰죠. 틈민 쌀 자 이번에 한의부터 읽어볼까요? 네. 이번에는 우리 세안에 근데 우리가 라이피오메 세안 노? 함께 그 이대로 예타네 박강고 또하메 네. 듣고 우리가 따라해봅시다. 다시 해보세요. 다 비워보세요. 네. 그 이대로 예타네 박강고 또하메 네. 그 이대로 예타네 박강고 또하메 네. 지판루미오 은행입니다. 은행 그렇죠? 반다이 그렇죠? 반 그렇죠? 은행을 반이라고 하죠. 반 원래 뱅크인데 그렇죠? 네. 그 뱅크에서 나온 건데 큰 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미얀마 맞아요. 그래서 반 이라고 하고 좀 너무 심심하니까 건물 따익을 붙여서 반다익 그렇게 붙이죠. 자 반 뱅크는요. 자 그러면 우리 교수님이 천천히 읽어봐주세요. 진노 도라구 영망위 내 레젠네 다소 버스보 로바레 심화 바바드라 허게 바바레 컴야 디뽕상구 피와 블라우 레젠드레 허게 도라 나야 레젠바레 디마 바 다 도라구 짓 타옥내 야와 디마 심 영망위 바 제수 디마 래 깨삼 시 바 우 신 네. 우리 두 분 천천히 읽어주셨네요. 오늘 조금 어려운 단어를 많이 나왔죠? 이제 우리가 조금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이제 어희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어희력이 있어야 이제 말도 좀 많이 풍부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한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그거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 텍스트 보시면 제가 돈을 이렇게 스캔해서 올려놨어요. 미얀마는 지금 이제 가장 큰 지폐가 만자 그렇죠? 만자. 그 다음에 오천자 그 다음에 천자 그렇죠? 세 종류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백자도 있고 이백자 백자 오십자 이십자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잘 안 쓰시죠? 있어도 그냥 가져라 이렇게 통 크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게 재밌는 지폐를 하나 올려놨어요. 일자짜리 그렇죠? 거기에는 앙수산 장군이 초상화가 있는데 거기 이제 돈의 위조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에 앙수산 수지에 사이 얼굴이 있어요. 그거 나온 지 그렇죠? 며칠 만에 폐지가 됐어요. 네. 맞아요. 제가 한 몇 장을 구해놨었어요. 그래서 그걸 많이 쓰는데 옛날에 군부지배 황의해서 민주운동을 벌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디자인 안 해서 일부러 그랬대요. 네. 그거를 자 어쨌든 자 돌라죠. 돌라 달라 달라를 돌라 뭘 돌라는지 모르겠지만 돌라 그렇죠? 혀 끝에 힘 주셔야 돼요. 미얀마 왕의 미얀마 왕의 미얀마 왕의 미얀마 왕으로 레진 레 하는 바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소 그렇다면 많이 나왔죠. 이 표현은요. 다소 파스포 패스포트입니다. 로바레 패스포드가 필요합니다. 할 때 로바레 심하 바바들라 당신 지금 갖고 있어요? 이런 표현이죠. 심하 당신에게 지금 뭐가요? 파스포드가 있나요? 이제 이 말이죠. 빨라 이렇게 해도 되겠죠. 허게 바바레 컴퓨 네 갖고 있어요. 디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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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상 하는 것은 우리가 신청서 그렇죠? 이렇게 뭐 최고의 하는 이렇게 서류를 뽕상 이라고 합니다. 해보세요. 뽕상 그렇죠? Z 바람 세약 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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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 뽕입니다. 옹입니다. 그냥 뽕상이 아니에요. 뽕상 Z 뽕상 피해봐. 이 서류를 채워주세요. 블라우 레지 인들 얼마를 이 블라우 이라는 표현 굉장히 맛있어. 수를 다 쓰자. How much How many 다 씁니다. 블라우 레지 인들 얼마를 바꾸고 싶습니까? 그렇죠? 허게 아 네 도라 나 야 500 불려 그러니까 십의 배수 십의 배 제어가 배수 십의 배 이십삼십이 올 때는 그렇죠? 이렇게 도라 응아야 수사가 앞에 안 오고 뒤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라 응아야 야 하는 것은 100이에요. 그렇죠? 500달러 도라 우리는 500달러잖아요. 응아야 도라 이렇게 하는데 미얀마에서는 그렇죠? 십의 배수는 거꾸로 도라 응아야 레지 바 바꾸고 싶습니다. 디마바 디메 이건 디마바도 빨리 그러면 디메 디메 이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디마 디메 여기에 자 뜨돌라 하고 뜨돌라 1달러 짭 이것도 역시 보세요. 탕흐네야바 1200 이라는 뜻이거든요. 십의 배수죠. 그러니까 탕흐네야 짭바 이렇게 아니고 그렇죠? 또 그렇죠? 짭이 앞으로 왔죠. 짭 짭은 미얀마 합해 다닙니다. 우리나라 우원과 갔죠. 지금 1달러가 얼마죠? 한 1500 1500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지금 가야 되는데 미얀마를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신데 그렇죠? 우리는 1140 자 그렇죠? 옛날에는 어추군이 없었어요. 완전 우리나라보다 더 비쌌어요. 그래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본 케이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1달러에 그렇죠? 뜨돌라 블라레 뭐 이렇게 해도 되겠죠? 1달러 얼마예요? 지금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어요? 디마 그러니까 1200은 제가 이거 택 쓸 때가 불과 한 몇 주 전이었는데 지금 1500으로 탕하요. 디마 여기에 싱 미얀마 응해봐 미얀마 도녀 돈이란 단어 굉장히 재밌죠? 응해는 은이잖아요. 은 실버 실버 이게 빠이삭 빠이삭 빼세 빠이삭 빼세 인도 돈화폐가 빼세잖아요. 그거 합쳐진 거 옛날에는 무역할 때 은 가지고 거래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대로 돈이 된 거예요. 미얀마 응해봐 제주 디마레 감사합니다. 게이사 무시브 아 이건 많이 쓰는 편이죠. 게이사 무시브 게이사 시래는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그죠? 게이사 무시브를 많이 써요. 그죠? 일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죠? 곤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런 것 같아요. 해볼까요? 게이사 무시바브 게이사 게이사 무시바브 아 괜찮아요. 뭘 뭐 그런 거 가지고 천만해요. 여기가 어떤 표현 같아요. 그죠? 우리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번 제 스피드로 읽어보십시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학습을 하실 때 지금 마지막에 우리 두 분 선생님께서 읽으신 이 정도 스피드가 나와야 제대로 한 거거든요. 그렇죠? 아직까지도 너 돌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왜 안 되지 왜 안 되긴요. 많이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많이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영어를 배울 때는 팝송을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사이몬 앤 가펑클 노래 많이 불러요. 기타로 치면서 많이 불러요. 사이몬 가펑클이 제 영어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노래니까 많이 부르다 보니까 발음도 좋아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어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반복을 하면 기적을 낳는다. 이번 기회에 한번 미얀마를 통해서 그걸 한번 증명해보시죠. 그렇죠? 여러분들 또 시청자 여러분 꼭 명심하고요. 무조건 또 일주일 동안 읽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들 같이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주드바레 감사합니다.